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민생에 대한 공식 발포 명령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세 최대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 정말 왜 이럽니까? 지금이 부자 감세나 만지작거릴 때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인 우리 서민들의 절규는 들리지도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도 실질 임금이 떨어져서 뭐든 사먹기도 어렵다는 월급쟁이들의 호소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나 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배당이나 주식 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들, 고액 자산가들만을 위한 정책을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불과 두 달 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입을 뗀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서민들 요즘 진짜 많이 힘듭니다 초고소득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점입니다 게다가 이미 지금까지의 종부세 완화 정책만으로도 지방재정 또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나라 국간을 텅텅 다 비워버리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진짜 목적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성태훈 실장의 주장은 안 그래도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민생에 대한 공식 발포 명령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한, 민생에 대한 무차별적인 발포 명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사들은 무기한 휴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기어이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이 오늘부터 강행되었습니다 내일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면 휴진을 선포한 날입니다 정말로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순간 가장 힘든 절망에 빠져 있을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명칭마저 잔인한 무기한 휴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 이후에 원 구성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가 이번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의협과 의사들은 곰곰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에서도 간곡히 호소한다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서 공공의료 강화로의 의료 개혁에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 등 돌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겨냥한 그 누구의 그 어떤 투쟁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협과 모든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중지하고 우리 국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